안녕하세요. 비뇨기학TV 이웅입니다. 청년 시절의 조르증하고 중년 이후의 조르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성과학회에서 한번 온라인으로 일반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이 거의 3명 중에 1명 이상이 자기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비뇨기학과의사회에서 질환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 때 급한 사정, 힘든 사정 이런 팜플렛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남성의 조르증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이 상당히 많고요. 포르노그라피에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야동에도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느끼고 있는 어떤 성적인 행동의 정상적인 범위를 좀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닌가 해서 정상인데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한번 어떨 때 비뇨기과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이런 말씀도 한번 해볼까요? 흔히 자기가 빠르다고 생각하면 청년들인 경우에 술을 맨 처음에 먹고 시도해보는 사람도 있고 관계를 시작하면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본다 이런 분도 있고 벌써 4절까지 부르면 조르증 환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얼굴을 떠올려본다. 괴물을 상상해본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뜨거운 모래찜질을 한다든지 샌드페이퍼 빼빠질을 한다는 그런 사람까지 참 치약, 칫솔 얘기하는 분까지 아주 처절한 분들이 많죠. 사정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처절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성악회에서 이야기하는 조르증의 정의는 예민하게 세팅이 돼 있는 분들은 6개월 이상 안정된 파트너와 주 1, 2회 이상의 안정된 성생활이 있을 때 사정시간이 1, 2분 정도밖에 안 돼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방이 오르가슴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자존감의 손상을 받을 때 1차성으로 조르증의 정의를 내리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는 정상적인 관계 후에 2차적으로 생기는 분들을 청년이나 중년으로 꼭 나이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2차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에 대한 상담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조르증인 경우에는 분류하면 발기부전이 동반된다든지 갱년기 증상으로 홀몬의 변화 또 갑상선 항진증 때도 조르증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분비계 질환, 비뇨기과 증상으로는 전립선 염대 2차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부부관계에서 관계 형성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조절이 되다 2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중년 이후에는 전립선 검진서부터 다른 홀몬 검사까지 해야 되니까 상담도 필요하고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70대신데 평생 나는 두 번을 관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1차성 조르증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정이 좀 빠르더라도 두 번째를 사정을 하시면서 충분한 시간을 만족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왜 오셨나요? 그랬더니 요즘에 두 번째하고 나서 좀 피곤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1차적인 조르증이 있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조절을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중년, 노년기의 조르증 상담을 오셨어도 사실은 1차성 조르증의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청년의 조르증과 중년 이후의 조르증을 단순히 나이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절 능력이 있었는가? 또 2차적으로 생겼는가? 다른 배경 질환이 있는가에 따라서 진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비뇨기과 진료실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10중 8구 만족이 안 됐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절이 되다가 2차적으로 오신 분들에서 반드시 지금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또는 배경 질환에 대해서 비뇨기과적인 내분비 호르몬계의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30% 이상의 일반 남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조르증은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상담으로 실제는 정상인데 자신이 주관적으로 상대적인 또는 선택적인 또는 상황별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명이 돼서 고민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2차적인 조르증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한 번은 비뇨기과적인 상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비뇨기학TV 이용희였습니다.